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지구를 정복하려던 아우 월드의 황제 샤오카 하지만 지구 전사들의 활력과 신녹이 부활하자 측근이었던 관치는 샤오칸 까지 배신하고 결국 모든 계획은 실패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퀀치에게 쫓기는 샤오칸 신학을 미지 스피드 바이오 인이빌리티 부채 거였어요 으 으 지구의 수호신 레이드도 나타나 샤오칸을 공격하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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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오칸은 펀치가 만든 포탈을 통해 다른 차원으로 사라집니다 으 으 으 으 그리고 펀치도 레이든 에이 엘더 갓들의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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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를 존재하는 또다른 평해 우주세계관 다크사이드에 인해 지구는 혼란이 왔지만 지구의 영웅 슈퍼맨이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It's over, Darkseid. Don't be so sure, Kryptonian. Took you long enough. Luthor, personal gain. Darkseid's activated another Dimensional Boom Tomb. He's going to escape. This isn't over, Superman. It's only a fool! You're going to stabilize the Boom Tomb! Darkseid's activated another one. Darkseid's activated another one. Darkseid's activated another one. Darkseid's activated another one. Link Afford. I hope you'll find a good looking for dead Characan. I'm gonna spit you're gonna do an adorable cream thing. hebtč. Quality Benefits. Darkseid's egg. Icep. Darkseid's activated another one. Darkseid's cũ with decay. It's not on the other. Darkseid's above. Dead Imp coin. Darkseid's missing him. distant megaoons with Coun povo left, Darkseid'sapt. Darkseid, DC 유니버스에선 다크사이드가 사라졌지만, 빌런들은 여전히 거리를 할부했습니다. 플래시는 치안 유지를 위해 빌런들을 무찌르고 했었습니다. 갑자기 알 수 없는 두통을 느끼는 플래시 그때, 케이노가 등장하는데 플래시는 알 수 없는 두통을 또 느끼게 됩니다. 케두먼은 갑자기 열린 포탈에 빨려들어가고 플래시는 알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케이노는 죽이려 합니다. 플래시는 알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플래시는 알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플래시와 플래시와 플래시의 전쟁을 느끼고 플래시의 전쟁을 느끼고 플래시의 전쟁을 느끼고 플래시의 전쟁을 느끼고 키타나. 저흐 주님 통과가 있었나요? 네. jumbo는 도움을 느끼고 케이노의 트레일에 왔습니다. 흠. 나는 훼륭하지 않네요. 그분은 또 tires을 느끼고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스푸젤을 느끼고 저희로는 안전할 수 없는 분노를 결정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더 가까운 전쟁을 느끼고 다른들이 실종되었다고 말합니다. 범인을 리우칸이라 의심하는데 리우칸은 공통의 적이 있다면 서브제로에게 협력을 요구합니다. 다시 두통을 느끼는 플래시 스콜피언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스콜피언은 DC 세계관으로 가고 플래시는 모탈컴뱃 세계관으로 오게 됩니다. 리우칸은 플래시가 변신설로 사용하는 생숭으로 착각해 공격을 합니다. 뒤늦게 플래시가 생숭이 아님을 알고 저사를 위해 데려가고 진짜 생숭이 나타납니다. 생숭 이곳은 아님을 즐거워야 합니다. How goes your search for Sub-Zero? The Lin Kuei are not behind this. They are suffering losses as well. I think there is a new threat. I fought a warrior, the energy that courses through all things in the universe. His aura is unlike anything I have seen before. I will try to attune to it. Attune to his? Don't do anything crazy, Liu Kang. I will be fine. You may be the champion of Mortal Kombat, but you are not invincible. Potion, He is denied. Heomman. He is a threat. In fact, he is the element of the skrupeon and the energy source. It is a spainer. He is the result of a new universe. He has been aής. He is involved in a hidden species. He has been accused of a lot of human beings. 조커를 체포하려는 순간 사라졌던 리우캉이 고담에 나타납니다 리우캉은 알 수 없는 마법에 걸려 배트맨을 생숭으로 착각하고 근로에 공격합니다 배트맨이 리우캉과 싸우는 사이 조커와 스콜피아는 사라졌고 리우캉을 조사하기 위해 그릴랜턴의 우주기지로 데려갑니다 리우캉이 고담센을 bos합하여 류칸을 구하러 온 레이든 그때 류칸도 정신을 차리고 레이든은 류칸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 시각 시구엔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원더우먼의 파라다이스도 네덜레른과 병합되어 가고 있었고 생숭이랜이 나타나 싸움을 하려 하지만 마법의 힘이 아끼진 생숭이 일단 물러납니다. 신상치 않음을 느낀 원더우먼은 슈퍼맨을 찾기 위해 메트로폴리스로 가는데 그 순간 키타나가 나타납니다. 키타나는 무엇인가를 보고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 원더우먼은 그녀를 도우려 하지만 코타를 열고 사라집니다. 원더우먼이 고독의 요새로 왔을 때 서브제로가 있었습니다. 이 시각은? 저는 슈퍼맨을 받았다. 슈퍼맨을 받아서 린쿠이의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싸움!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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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ox디 Initiative 그때 우주정거장에 소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원더오븐이 도착하자 캣힌마블이 그린랜턴을 어디론가로 날려버립니다. 캣힌마블은 분노의 마법에 빠져있어 어쩔 수 없이 캣힌마블을 포박합니다. 그린랜턴은 우주에 수호자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되고 그들에게 두개의 세계관이 합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때 렉스루터, 캐드먼이 포탈을 타고 나타나는데 이들은 모탈컴뱃세계관 소녀의 기지에 잡혀있다가 포탈을 타고 탈출한 것이었습니다. 우주 수호자들은 글린랜턴의 파워를 강화시켜주고 빌런들과도 힘을 아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새로운 반지의 힘으로 지구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린랜턴은 곧바로 소녀와 잭스가 있는 기지로 쳐들어갑니다. 무슨 일이야? 고마워, 그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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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함께? 그 이름이 자x, 그리고 한 명의 introslama neurolog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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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와 잭스를 쓰러트리자 캡틴 마블이 등장하는데 캡틴 마블은 분노의 마법에서 벗어난 안정을 찾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마법 덕에 캡틴 마블은 더욱 강해져고 모탈 컨벤신을 만나러 가겠다고 하니 사라집니다 위즈드 위즈드 I need your help 아 There are no wizards or sorcerers here This place is not for you Listen to me Your presence here places my world in great danger It is you does not belong I am Raid God of Thunder This is a focal point between the realm of the gods and men The gods give me their powers Which gods? Please I'm losing control You're corrupting this place You have to leave I will make you leave Now No 분노와 캡틴 마블이 레이드를 날려버리자 신이 모습을 드러내고 전 세계에 퍼진 마법의 원형은 다크칸이며 막기 위해선 슈퍼맨을 찾으라고 조언합니다 다크칸은 포탈을 통해 사라졌던 샤워칸과 다크사이드가 융합해 탄생한 존재 모탈컴뱃 우주와 DC세계관을 하나로 합쳐 막으로 지배하려 했던 것입니다 샤잠은 슈퍼맨을 찾기 시작했지만 생숭이는에게 강력받았다 모탈컴뱃 전사들을 적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다크칸을 무찌르기 위해서 히어로와 빌런들이 모두 연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슈퍼맨 또 렉스루토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세상을 구하기 위해 서로 연합에 동참하고 다크사이드가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한 포탈을 열기 위해 소니아의 스페셜 포스 기지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먼저 데스 스트로크와 조커가 모탈컴뱃 전사들을 유인하기 위해 작전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소니아와 케이노가 나타나고 조커의 공격으로 소녀의 포탈 텔러포터 장치가 엉망이 됩니다 잠시만요 이 산책은 감쪽으로 모탈컴을 walls 이 산책은 standing에서 오가를 죽는가 ile 조커가 슈퍼맨으로 이 산책을 질렀지 전사 Bonus 이루는 저라는 거에요 이 산책을 갇하기로 했습니다 이 산책을 제지하기 위해서 이 산책은 한참을 사용하기 위해 이 산책은 그가가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이 산책을 사용합니다 이 산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루는 산책을 수있을ue 이 산책을 규츠 technique 그 때 초코가 마법에 걸려 돌변합니다. 초코는 단독으로 연합을 깨고 배신을 하고 맙니다. 결국 배트맨이 조퍼를 잡기 위해 나타나고 잠시 멈추를 잡기 위치한 것입니다. 이제 다른 것입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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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렉스 루터와 캐드먼 또 포탈을 열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는데 포탈 컴뱃 전사들도 DC에 대항하기 위해 모두 연합하였습니다. 스콜피언과 서브제로가 공격해온 후 분노의 마법으로 인해 강해진 렉스 루터 스태에 따라서 스태의 마법으로 인한 그때 잭스가 나타나고 스페셜 포스 기지에 갇혀있던 플래시는 공로에 마법에 걸린 채 캐드먼을 공격했고 렉스 루터까지 공격하려 합니다. 모든 DC 히어로와 빌런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anything that rager, whatever you call it. if you're finished wasting time we have a job do. 열어봅시다, Luthor! 이리와 우리의 Apocalypse! 예! 우리 모두 다 가고싶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워털컴의 찬사들도 모두 모여있었습니다. 드디어 다크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모든 전사들에게 분노의 마법을 보는데 격노한 이들은 서로 승기도 잡지 못한 채 싸우고 있었고 배트맨만이 유일하게 피의 욕망에서 겨우 벗어났습니다. 앙숙 관계였던 렉스루토와 슈퍼맨도 분노를 주체 못하고 서로 싸웁니다. 렉스루토를 죽이려는 슈퍼맨 배트맨이 말려보지만 슈퍼맨은 분노를 못 이기고 또다시 공격합니다. 배트맨 덕분에 분노를 자제합니다. 슈퍼맨 슈퍼맨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크칸을 무찌르기 위해 혼자 가겠다고 말합니다. 때마침 다크칸을 막으러 온 레이덴도 있었고 서로 분노에 싸웁니다. 슈퍼맨과 레이드는 뒤늦게 서로 적이 아님을 인지합니다. 다크칸은 슈퍼맨과 레이든에게 계속 분노를 유발해 싸움을 붙였지만 둘은 생각을 전환해 분노심을 다크칸에게 옮깁니다. 결국 슈퍼맨과 레이드는 다크칸과 최후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슈퍼맨과 레이든 슈퍼맨과 레이든 세계는 원래대로 복구되었습니다. 샤워카는 원래 세계로 돌아가지 못한 채 남겨지고 자신의 세계관이 아니라서 힘도 약해졌습니다. 샤워카는 히어로들에게 추방되어 영원히 우주를 떠돌게 되었습니다. ão 사항 найд sit אנ 따뜻 for